왜 이렇게 써볼게. 기존에 인플레이킹 기회에 두 건데. 어? 뭐야? 왜 이래? 야, 욱잡아. 울어줘. 야, 욱잡아. 야, 현진아. 살 안 빼냐? 손 나요? 현진아. 살 안 빼냐? 어서오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저희 미니미니 팬들 때문에 저희 이제 미니미니한 게임도 많이 많이 준비하거든요. 아, 미니미니를 많이 많이. 미니미니한 실기스가 미니미니한 게임을 하면서 네, 정말 미니미니한 행복을 즐기는 스트레이키즈 몬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팀을 한번 나눠볼까요? 좋아, 좋아. 렛츠고.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눠볼까요? 앉은 대로. 아, 솔직히 앉은 대로. 진짜 민우 형이 똑똑하네. 아, 좋지. 오케이, 저희는 봉골레 바스타 팀입니다. 야, 상실한 대로 하자고. 봉골레 바스타 팀입니다. 저희는 내가 반발 들어와 박스 좋아해요. 오케이, 저희 봉골레 바스타 팀입니다. 봉골레 바스타 팀입니다. 봉골레 바스타 팀입니다. 원래는 한 팀이었는데요. 제가 방금 몉골레 바스타 팀입니다. 봉골레 바스타 팀입니다. 갑자기 미니미니 팀입니다. 오~~~ 우와~~ 저 오늘 그거 보셨죠? 이지 뮤직비디오 그거 뱅킹플래븐 영상 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말했어요 저랑 동그란 거 싫어한다 동그란 거 다 싫어한다 동그란 걸로 못 타거나 던지는 거 싫어요 알죠, 여러분? 우리 팀의 국이종목 잘하는 사람 일단 나는 아니야 일단 우리 팀은 승민이 양호시 있으니까 승민이랑 찬양할게 형 오늘 창빈 던지 왜냐면 너 놓으니까 기프잖아 새로운 사람이 농부 잘해 아니야 그 편태자 형 형 형 형 형 이거 던크슛 해요 오케이 그러면 시작하면 이제 1분 안에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 시험에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오 백댕스! 백댕스! 우리 팀으로 스카프 할게 오 오케이. 정신 2점으로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맘에 축구 좀 했잖아. 아, 가위, 가위. 야, 발로. 야, 발로 튕겨라. 오케이, 시작. 오, 오, 오. 가위스입니다. 2초 남았어. 1초 남았어. 아, 오케이. 오케이 3중! 8중! 8중! 3중! Let's go! 오! 아이고 28죠 오케이 1차로 했어 어 창피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땡! 46점 46점 와 와 와 와 와 40점 이제 한 분 저희가 이제 팀 대표로 한 명이 나와서 다 제대결로 한 명이 아 제대결 아니면 딱 세 번 넘쳐가지고 점수 높은 사람이 이는 것 같아요 공 가자 자 자 여기서 저 같이 네 공 자 자 여기도 아 뭐야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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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댁 2위 자영! 준비! 시작! 자! 한 번 봤고요! 형! 잠시만! 요기! 요! 끝났습니다! 미안해 야! 우지인이 더 쉬워! 야 우지인이 더 쉬워! 자 그러면 첫 번째 미니게임! 이제 미니 미니 농구! 저희가 저희 따라 보나 라 팀이겠죠? 따라 보나 라 팀이겠습니다!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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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어! 여기 찬빈이 형도 들어갈게요! 유니 되게 많아요! 어! 여기! 아! 찬빈이 형! 아! 되게! 멋있었어요! 어! 나이스!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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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두 분씩 또 나오고 네! 이제 이번 게임에 3.. 뭐여! 3.. 3번 기회에서 얼마나 많이 뽑을 수 있는지? 네! 아! 아! 민다! 내가 너무 좋아하네! 오케이! 파이팅! 돼지가 있어? 네! 돼지가 있어! 하이! 창빈! 나 창빈이 형! 아! 꼰대들은 쉣! 에잫! 모든 다 안 된다는 식 해! 엄청 좋아!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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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kaaa! waaa! waaa! mau! 아아아! 한발에 귀야! 두 번에 귀. 두 번 더 해. 야. 어! 이거 너무 귀여웠어! 해볼게요. 지금 두 번째 알겠지? 네, 이제 두 번째. 여보! 화이팅! 하나, 둘, 여보! 화이팅! 끝났다? 오케이. 네, 같이 가야지. 여보! 화이팅! 오케이. 가자! 여보 화이팅! 여보 화이팅!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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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오, 저거, 뭐야? 저거, 소? 야, 진정한 이런 소품은 여기서 놔야 되겠어요, 얘랑. 소! 이거 오리 아니에요? 소 띄? 소 띄다, 소. 오리야, 소. 아니, 돈이 아니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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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갑자기 노래가 바뀌었어. 뭐야? 내가 바뀌었어. 왜, 왜, 왜 바뀌었어? 어? 아니, 뭐라고요? 이렇게! 어? 어?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시 갈게요. 예. 도고ckt. 오! 오! 와, 진짜 못한다는데. 도고atti, 도고ласти. 과연? 도고 pairs? 야!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호지야, 와사 박만. 진짜 못해. 할값아다니? 오케이, Gobierno? 이러메 야 하나 하나 형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형 믿어 나 믿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얘 걸려 안돼 야 바로 그냥 어 어 어 어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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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다 다 forests clean 아 여러분 우리가 이기면6? 승자가 여기 있는데 승자가 요기 잇네 왕이 lado 그래서 1 대 1니까 이제 아 예 weddings 이거 뭐였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예요? 아 그거인데 데시벨 측정기에요 이게 저희가 지금 할 게임은요 미니미니 미슐랭이라는 게임입니다 네 각 팀의 인원이 돌아가면서 음식 먹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데시벨로 측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더 조용히 먹은 팀이 승리하는 것이죠 약간 입에서 거의 녹이듯이 드시면 될 거예요 아삭 하면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막 몇이 나올 겁니다 그럼 보자 적은 사람이 이긴 했네. 맞았다, 맞았다. 저희 중에서 제일 조용히 잘 먹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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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은 국물만 먹어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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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안 먹어, 아니야, 나 싫어. 그런말이 괜찮아요? 윗물이 맑아, 아랫물도 맑아. 그런데 윗물이 조용해, 아랫물도 조용하다 하는 느낌으로 형이 합시다. 오케이! 야, 그러면 우리 책 모덕 사킬이 있었던 거 한 번? 야, 우리는 윗물이 또 맑아야 되잖아. 윗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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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씨가 나갈게요. 윗물인? 너네 동생이구나. 장빈이 내 동생이었구나. 알겠어, 내가 나가보도록 하지. 오케이. 2번으로 하겠지? 제가 제리, 제리, 제리. 제리, 제리, 제리. 2번 더, 마세. 와우! 마세가 있다. 마세가 2번. 야, 이걸 왜 뽑아? 여기 기자가 좀... 골대, 콧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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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대. 아, 마세. 헐, 헐, 헐. 그리고 스탬, 헐, 헐, 헐. 진짜 알았어 먹는 것까지 포기하자 먹는 것까지 포기하자 진짜 창인가요? 최대 데시벨 몇 나왔어요? 95 소중한 분 끝! 뭐야? 됐습니다 뭐야? 71 목까지 심장 쏠린다 71일이라고 추억 최적 탐 섬 까 도스카? 도스카 시작! 끝! 역시 해요 끝! 시작! 성공했어! 성공했는데 성공했는데 시작할게요 시작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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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가 없어, got a move 틱톡